어떤 기도를 해서 꼭 이룰이라는 게 아니라 다 맡기시라는 거예요. 아플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? 이 아픈 것도 주인공이 내 카르마에 맞게 아프게 한 거니까 주인공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하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. 내가 괜히 거기에 근심 걱정 보태지 말자. 아플 때 아프더라도 맡기자 하고 맡기자. 치료를 고부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하시되 아무튼 이 주인공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게 실상이니까 주인공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맡기고 좀 쉬어보시라는 거예요. 내가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맡기고 쉬자. 이 느낌 아시겠어요? 이게 제일 기부인다. 맡기고 쉬면서 주인공 뜻에 맞는 양심을 꾸준히 실천해서 공덕을 쌓아가는. 이게 제가 부산 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. 이렇게 육바람을 깨어서 육바람을 하는 삶은 마일리지나 쿠폰을 계속 쌓아가는 삶이다. 당장 안 쓰더라도 공덕이 쌓입니다. 그러다가 쿠폰을 쓰고 싶을 때 있죠. 그동안 모아 놓은 쿠폰은 이번에 몸이 아픈데 병 고치는 데 쓰고 싶다. 시험을 봤는데 합격한 데 쓰고 싶다. 차를 사는 데 쓰고 싶다. 집을 얻는 데 쓰고 싶다 할 때는 솔직한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간절히 비세요. 제대로 기도하는 법입니다. 이번에 마일리지 쓰고 싶다. 쿠폰 쓰고 싶다 라고 솔직히 주인공 저게 있으면 내가 보살도를 더 잘할 것 같아. 저게 있으면 더 삶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주인공 아버지한테 솔직한 마음을 빌고 처분을 맡깁니다. 이거는 내가 쌓아놓은 마일리지나 쿠폰이 혹시 있다면 이번 경우에 적용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나아요. 고백하고 또 맡기세요. 왜냐? 결정은 하늘이 하는 거예요. 왜냐? 하늘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. 이번 경우는 마일리지 적용 안 됨. 쿠폰 적용 안 됨.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.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? 막 거기서 눈 불아리고 있잖아요. 부모가 못 사준다 그러면 자식이 혼자 씩씩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. 혼자 씩씩대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. 아니 나보다 카르마를 잘하는 양반이 이번에 적용 안 된다고 느낌이 안 일어나요. 이번에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요. 카피가 안 와요. 어떻게 하셔야 돼요? 이번에는 쿠폰 적용이 안 되는군요. 묵묵히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나아요? 쿠폰을 더 쌓고 있는 게 낫죠. 마일리지. 묵묵히 깨워서 알겠습니다. 이번 일은 내가 몸소 겪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몸소 겪으면서 육바람으로 쿠폰이나 와인 싹겠습니다 하고 가셔야 돼요. 쿨하게. 그래서 지저분하게 굴지 마시고. 쿨하게 가셔야 돼요. 이래야 여러분 자녀가 사달라고 질척거리는데 그거는 지금 너한테 자녀는 사달라고 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이건 너한테 결국 해가 돼. 그래서 안 사주는 경우 있잖아요. 하늘이 지금 그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. 그러면 어떤 자녀가 쿨하게 멋있겠습니까? 쿨하게? 네. 부모님 마음 이해해요. 하고 딱 돌아서는 게 좋지. 막 대자루 누워있고. 마트에 가면 몇 명 누워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교회나 절에서 나는 기도만 하면 가피가 와. 이런 경우 좋지 않아요. 난 사달라면 아버지가 다 사줘. 이거 불효자일 확률은 없습니다. 아버지의 뜻은 묻지도 않고 혼자 요구하는 경우. 스타일. 가피가 안 이뤄졌다고 또 원망하고 있는 분. 이거 옳지 않아요. 쿨하지 못해요. 진짜 효자. 진짜 이 참나 주인공 자리가 우리 부모 자리라면 애고는 효자가 돼야죠. 효자, 효녀가 돼야죠. 이게 올바른 이 하늘. 하늘과 인간이라면 하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제일 중요합니다. מוso han า qualité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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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